까지 woo 좀 했네요 문장 먼저 하겠습니다 왜 문장이야 오케이 날씨가 어떤지 묻고 답하는 것 같아요 하우스정 하우스 웨ther 날씨가 어떤지 묻으면 하우스정 자, weather 좀 쓰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되요? E, A가 무슨 됐죠? A 됐죠? 그럼 이거 B, R, 그 다음에 TH가 V, R, how's the weather? 이거 됐죠?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 다음에 how's는 뭐의 누린말이고 how's how's how's의 뜻은 what 어떤 어떤 is는 원래 이단데 무능력이니까 어떤님 어떤님 어떤은 원래 그으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해석 안해도 되겠고요 whether의 뜻은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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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어떤니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떤지 구워볼 때는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떤지 구워볼 때는 그래서 뭐가 어떤지 구워볼 때 how's를 쓰면 되고요 how's the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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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화창한 날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그럼 써니는 무슨 시겠어요?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무슨 시에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유로파 펴서 뭐가 돼요? 화창하다가 되는거죠?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뭐라고 물었더니 How's the weather? 화창하니까 It's sunny 그래서 How's the weather? 이렇게 했더니 It's snowing 뭐라고요? It's snowing 그러면 snowing 눈 눈 이런 뜻도 있고 눈 눈 눈 눈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 어떤 시죠? 오케이 앞에다가 이즈가 붙어있으니까 앞에다가 앞서서 눈 내리는 중이다 자 snowing snowing snow으로 붙어왔죠 snow의 뜻은 눈 이런 뜻도 있고 눈 눈 눈 눈 내리다 눈 화다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이름씨 화다씨도 눈내리다 화다씨에 ing를 붙이면 눈내리다에 ing를 붙이면 눈내리는 중이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씨 됐으니까 앞에 붙이면 눈내리는 중이다. 날씨가 어떤지 답해볼까요? 뭐라고 물었더니 눈내리고 있으니까 날씨가 어떤지 어떠니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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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이 바다 갈 수 있겠니? 오케이. 무슨 식이죠? 어떤 식이요? 어떤 식이요? 앞에 이즈를 붙이니까 답해서 답하십니다. 날씨가 어떤지 무엇보다 해볼까요? 어떤 식이요? 어떤 식이요? 어떤 식이요? 어떤 날씨? 추운 날씨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는 거고 어떤 식이 있는 거고 어떤 식이 앞에 비유 동상 있으니까 합격해서 뭐가 됐다? 어떻다? 하다씨로 바뀌죠? 춥다? It's cold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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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날씨는 비 내리는 중인 우산 가져가려 It's raining now Take your umbrella 날씨를 불렀는데 비 내리는 중이면 날씨물고 다 배울까요? How's the weather? It's raining It's rain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오케이 Hot Hot 오케이 그래서 사막은 매우 더울 수 있어요 그래서 Can be very hot Can be very hot Hot 오케이 그 다음에 추운 Cold Cold 오케이 그래서 나는 겨울을 싫어해 왜냐하면 내가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I have been hot Because Because I don't like cold weather 오케이 I have winter because I don't like cold weather Cold 오케이 눈 내리는 중인 Snowing Snowing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밤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It was snowing last night It was snowing last night Snowing 오케이 그러면 눈 내리다는 나는 뭐예요? 눈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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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 Snow 그렇죠 Snow는 눈내리다 눈 눈 이건 두 가지 붙이고 하나시에 ing 붙이며 워낙하고 눈 중인 어떤 식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화창한 Sunny Sunny 오케이 이번 주말에 만약에 화창하자면 나는 마당에서 놀 거야 날씨는 날씨는 맑거나 비가 내리거나 추울 수 있어 날씨는 맑거나 비가 내리거나 추울 수 있어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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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름 낀 Cloud Cloudy Cloudy They Do not Dry Cloudy They Do not Dry Cloud 하늘 구름 구 구름 나 이름 무슨 질문의 클라우드는 무엇에요 클라우드는 무엇이 요 하늘 무엇이죠? 무엇? 무엇 구름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니까 이름치가 무슨 식으로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죠? 어떤 구름끼리 또는 뭐 흐리로 바뀝니다 레인 비 비 비 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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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 무슨 식으로 바뀌겠어요? 어떡s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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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얼마나 그 움직임 어땠니 웨즈가 아니고 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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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뭐라도 호랑이 호랑이입니다